그 뭐냐 하면은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그 사과도 뭐 어설프게 했다 뭐 두리뭉실하게 했다 그러지마는 잘 조율된 사과다 이게 우리가 통상 사과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정반대 용도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보니까 도로를 파헤치고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뭐라고 쓰이냐면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과는 자기 하는 걸 계속 하겠다는 뜻의 사과야. 그렇죠. 공사 이거 어쩔 수 없고 내가 하다 보니 바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는 갔겠지. 그러나 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의미로 사과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또는 일탈을 해서 하는 사과인 경우에는 이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과는 그런 걸 안 하겠다는 사과야.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사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사과라도 의미가 180도 다른 거야. 이런 건 대단한 건인데요. 그러면 어제 사과가 보면은 나는 국정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바빴다는 거야.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서 픽 잤다. 그 선거 때 얼마나 바쁘냐. 지쳐서 쓰러져서. 고장 소험생이라고. 그래서 마누라가 새벽 5시까지 한 거다.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 전날 외국 사절 전화도 오고 수백 통 받는 날이다. 너무 바빴다. 그 바쁜 통에 오는 전화 받아준 내가 얼마나 바빴냐. 그래서 문자인지 텔레그램인지 전화인지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고. 그러니까 또 더 나가서는 4대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해야 되고 물가를 잡아야 되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바쁘고. 나 지난 2년 반 동안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었고 너무 바빴어. 그랬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와 무관하게 여러분들한테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이 있어요. 이거는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는 요사가요. 더 하겠다 계속. 그렇지. 그리고 여사도 국정 조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게 잘못 알려지고 악마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까지 다 살펴야 되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살피지 못한 게. 고로 요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사과냐 하면 도로를 던지면 말고 난 계속할 거야. 2027년 5월 9일까지. 그런데 좀 미안해. 좀 이해해. 이념상만 더. 나는 계속해 하든지. 나는 해야 돼. 딱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사과라고 할 때는 어제 그저께 언론이 주문한 건 뭐냐 하면 조중동이 마지막 기회다. 이건 이번에만큼은 예전 기자회견하고 달리하라. 이건 보수가 몸이 달아서 이제는 좀 사과다운 사과 좀 하라고 한 건데 까놓으니까 정반대의 사과를 한 거지. 쇄신을 안 하기 위한 사과를 한 거야. 하던 짓을 계속하는 사과를 한 거야. 그럼 의원님 요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봤습니다 어제. 이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그들이 짠 판대로 그러면 잘 굴러갈 것이냐. 아니면 또 역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항상 틀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어제 기자회견 잘했다고 한 언론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다. 단 내가 뒤지고 뒤졌어. 그랬더니 조선일보에 양상훈 칼럼에 여사의 다음 호칭은 무엇인가. 일단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대구 경북에서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 또는 여사님이라고 불렀다. 조금 있으니까 디올백 사건이 터지고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김건희로 바뀌더라. 아 김건희? 네. 최근에는 뭘로 바뀌었느냐. 가는. 가. 그외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다음 호칭은 무엇인가. 이렇게 쭉 논리 전개를 하면서 그 다음 대목에 나는 대통령이 사과한 건 높이 평가한다 이거야. 높이 평가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소탈하고 이런 것도 난 자긴 평가한다 이거야. 좀 채 사과를 얼마나 안 하는 사람인지 저 정도만 해도 원래 부산 엑스포 빼고는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과 자체도 평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너무 안 해서. 그랬는데 김여사 문제는 이렇게 해서 끝을 맺는 거야. 이 칼럼이. 근데 지금 칼럼 얘기하셨는데 방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한동훈 대표의 글인데요.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서 국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국민 눈높이 같은 또 하나만 한 얘기 또 하고요.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감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면서 국민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런 식의 인식의 괴리. 지금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저는 둘이 똑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죠. 지금 특검을 이야기할 때 특감이 웬 말입니까? 조금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배신자 소리. 그리고 또 지금 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와서 대머리, 뽕불아. 입에 정말 참아 담기도 어렵죠. 정말 그런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을 많이 느껴서 저런 식의 반응꾼이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사실 전문직입니다. 그냥 검사들이 와가지고 본인들 보기에는 쉽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서, 감정, 염원을 다루는 직업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국민들 뜻을 잃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유나 설명 너무 쉽고 정말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못할 고민을 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뽕 뚫어주셨다. 토지판이죠. 토지판. 저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감은 있었지만 정말 언어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맑아지는데. 맑아집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사실 좀 예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 의지가 세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루 순방 가서 의전 받고 잘 행세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널리 이렇게 해서 3억 5천만 원짜리 감사직 주고 검사로서 승진시켜서 검찰총장 검사장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보수 인사들 장관시켜주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내가 나중에 감옥을 가든 비난을 받든 우리 세력이 망가지든 나 사는 동안 하루라도 이 권력을 누리겠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도 사실 헌정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자꾸 헌정 중단이 되고 탄핵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신뢰가 떨어져요. 다 떨어지죠.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러한 생각이 있어도 대부분은 숨기지 않아요. 예의상. 그런데 이제 숨기지도 않아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나 우리 정치권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상태로 교착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2년 반을 국민들에게 견디라고 어떤 정치인이 감히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포르노식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2년 반을 지켜가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거는 헌정중당이나 다른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차마 국민들에게 못할 얘기다. 못할 짓이다. 이럴 때 야당이나 어떤 시민사회가 하나의 어떤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도 똑같은 역사적으로 가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국민이 원하는 건 비전과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비전 제시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갖다가 뭔가 좀 이렇게 내재된 불만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거. 그냥 놔두면 이 분노는 크라우드 군중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군중이 되고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군중을 똑똑한 시민으로 만드는데 지식인들의 임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크라우드를 퍼블릭으로 그걸 공중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식인의 임무나 정당행이라는 플랫폼이 나름대로 유용한 이유는 그런 플랫폼을 거쳐가지고 똑똑하고 생산적인 시민이 된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가 퍼블릭으로 전환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의 순기능이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의 정치를 발명하고 우리가 정당을 만들고 했던 건데 그 정당이 병목 현상이 되면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민낯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민과 시민이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광장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고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정치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역사적으로 주어진 국민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거거든. 2년만 남은 시간을 생각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교착상태로 가면서 아무도 해결책을 못 내놓는 것. 이건 죄악이라고 죄악.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도 일부 야당 의원들하고 방송토론을 하다 보면 아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정혼란도 우려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되는데 제발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정치인 같아 보이는 거다. 정치가 정치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사실은 국정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정치는 용산의 시간이 아니라 여의도의 시간이 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다. 더 이상 용산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제 조경태 의원이 MBC 나와서 중요한 말을 하대. 그분이 친한 의원의 좌장급 아닌가? 네. 식사 자리도 갔었죠. 그때. 그리고 최다선인 걸로 아는데. 그분이 어제 이제는 용산하고 헤어질 시간이라는 말을 했어요. 용산과 결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였어. 사실은. 이제는 정치의 주도권이 용산이 아니라 여의도로 와야 된다. 이거부터 각성을 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주류 세력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간신들, 윤핵관들, 김핵관들 이런 패거리들을 청소해버릴 수 있는. 이게 보수의 주류 교체. 여기까지가 쇄신의 모멘텀이 돼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야당과 협치해서 보수 진보가 손을 잡고 대안의 질서로 나갈 수 있는.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까지가 종착력이다. 그러려면 보수의 변화가 너무나 우린 절실하거든. 그런데 때마침 조경태 의원이 던졌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는데. 물론 난 오늘 대표 메시지가 미흡하더라도 이해가 가는 구석은 있어. 자기가 당대표니까. 그런데 어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조경태 의원 얘기는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의식은 같다.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저 언투도 오늘 보면 대통령이 사실 사과 안 한 것까지 사과했다고 우기면서 그래서 쇄신해야 된다로. 교묘한 문법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이런 교착상태에 들어가고 소강상태에 들어간다는 점보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된 정치인인가. 우리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성찰하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진짜 말을 해야 된다. 2년 반의 지옥문이 열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거 고통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자기선언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비상시국회의가 나오고 야당 대표들 연석회의가 개최되고 이런 게 변화의 흐름입니다. 시민사회하고 또 연대회의를 만들고 이런 역동적인 흐름들 속에서 집단지성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시민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요. 우리 차정식 님께서 대중의 어리석음을 깨쳐서 영리한 대응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김종대 의원님이라고 좋은 댓글로 슈퍼챗 주셨고요. 우리 이글라라 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보수에 정말 100만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아유 이글라라 님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출판기념에. 네. 내일입니다. 내일 2시에 하죠. 네. 11월 9일 토요일 내일 오후 2시에 삼성동 서울 삼성동 하다아트 홀에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아주 이 보수의 종말 역사적인 출판기념을 하는데요. 뭐 주류 교체 뭐 다 좋은데 저는 일단은 보수의 교체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돼야 될 것들이 먼저 그 썩어진 뿌리를 잔가지부터 쳐야 된다. 그게 저는 검찰 보수, MB보수, 이익보수, 친일 매국보수, 명태 셀럽보수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명태 셀럽보수는 김종인 이준석, 친일 매국보수, 이익보수는 김대남, 그리고 MB보수는 권성동 장재원, 검찰 보수는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한 다섯 분야만 정리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한번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좋은 얘기 또 말씀 들어보고 내일 또 오마이티비에서도 중계를 해주시니까 2시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오마이티비로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